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여호와께 피하라 지금 여호와께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울 것을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눕고 싶다 해도 내가 누워도 되는 자리인가 누워도 되는 때인가를 살피라는 것이죠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눕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누웠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속담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결과를 생각하며 미리 살펴 일을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10편 11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하민가 아멘 지금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기서 피하였거늘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미 여호와 안에 피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친구들의 건면을 한마디로 거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일상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고난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아도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휴 힘들다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에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친구들은 다윗더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산에 피할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면 자신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불신앙적인 권고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친구들이 해줬는데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을 불신앙적인 권고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산에 있는 굴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보다 가방 끈들기 일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새같이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가련한 새와 같이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혼자 도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10편 11편 2절은 친구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권면에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둔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은 사냥꾼이나 무장한 군인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 사나운 대적을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2절에 나오는 활이나 화살은 다윗을 파멸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의 음모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치려고 합니까?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요 음흉하게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옛뱀인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주는 척 했잖아요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참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했어요?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했죠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친구들이 권고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이에요 여기서 터는 국가의 기강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법률과 질서가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그곳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0편 11편 4절에서 다윗은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요 공격해오는 적들에게서부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50여 년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감정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바라보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동시에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동시에 여호와의 보자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백성 중에 임자여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보자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만웰이에요 인만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여러분 인만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나가면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동분소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보자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위대하시고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위기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미련한 선택이었어요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내재하여 계시는 동시에 인간들을 초라하여 계시는 분으로서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특히 여호와의 보자가 하늘에 있다는 다윗의 인식은 위기 중에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게 눈이 커가지고 어릴 때 겁이 많았다 겁이 그런데 제가 캄캄한 밤에도 막 이웃마을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땀냄새가 그렇게 위안이 되는 거야 자식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 때문에 캄캄한 밤에 못 가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어디나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겁날 일이 있다 없다 겁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자는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의 보자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요즘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더 많이 나와 기도하시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게 언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바라봐도 육신의 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어디를 바라봐요? 외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저녁에 새벽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재진이 너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부르지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입술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조국 예루살렘 성 재건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닥사사 왕이 묻잖아요 내가 뭐 해줄까? 무슨 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화살 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묵도 짧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에미아가 아닥사사 왕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시로 기도합시다 아멘 사람을요 하나님은 살피시고 눈동자로 깨뜨려 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해치려 하는 악인들의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슨요 10편 1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징계받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여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 의인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데 의로운 욕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율법과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을 은밀히 죽이려고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원수 마귀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마귀의 자녀는 건들지 않아요 왜? 어차피 지옥 갈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누굴 공격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 그것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녀 그래도 예수도요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꽃하고 진짜 꽃이 있으면 벌이 어디로 갑니까? 진짜 꽃한테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그냥 맨날 그냥 그 부인한테 머리를 얼마나 뜯겼는지 그러면서 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자녀도 그런데도 죽기 일주일 전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실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전에요 참 아주 섬세하신 분이었어요 자기 서랍에 자기 관을 들 사람들 비용까지 딱 봉투에 넣어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 관을 들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사진을 보면 제 옷 있죠 복장 죽을 때도 그거 입고 죽었다 그래요 남겨놓은 유산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혹여나 혹여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는 악한 자들 위해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 쏟아 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악한 자들의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0편 11편 7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니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니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복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멋지게 쓰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도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라고요 어제 어떤 영상을 봤더니 미국에 있었더니 남편이 유대인 유대계 교수이면서 아마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을 얼마를 남겨놨냐면 1조? 1조 2천억? 1조 2천억인가 4천억을 남긴 거야 남편이 이 남편이 참 훌륭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의미 있는 데 쓰라 당신이 마음껏 쓰되 의미 있는 데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좀 이렇게 가난한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 의대가 있는데 1년에 학비만 8천만 원이래요 의대 1년 학비만 8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의대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 거야 남의 얘기를 하고 전혀 감동을 안 하니 1년 학비가 8천만 원인데 졸업할 때까지 그냥 학비 지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아멘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살리는 일을 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위기 중에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요 우리 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선뜻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